3월 28일 2023년 3월 28일 스타트 고 공부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롱이 파로파롱이 계십니까? 이것은 사과사 구매향 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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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뭘로 이랬나? 아니 근데 잠깐만 뭘로 이랬나? 오기가.. 귀 아파 이만큼 안열정이야 여전하네 여전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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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시죠? 누구십니까? 뭐야..? 어? 뭐야..? 아.. 뭐야..? 여기 예전하고 기운이 다르네 여기 있어요? 기운이 다르네 저게 무너져서 제가 놀란게 아니라 망자의 공간에서 이렇게 하면 화낸다는거죠 무슨소리야? 거기 누구 있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거기 누구 있어요? 도망가지마 x2 도망가지마 x2 도망가지마 x2 도망가지마 x2 그래 x2 그들어가 x2 누구야? 응? 뭐야? 어디 있어? 밖에 계신 분도 있고 안에 계신 분도 있구나 밖.. 뭐야? 뭐야? 안에 누구 있죠? 혹시? 지금 안에 누구예요? 지금? 누구? 누구? 뭐가 떨어지는거예요? 지금 누구세요? 뭐야? 뭐야? 안에서.. 그냥 안에서.. 이거.. 그러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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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즈니스 뭐야 이거 지금..? 와..냄새.. 깜짝이야.. 피는 아니고.. 뭐야.. 액정 어디갔어? 뭔 소리야? 혹시 거기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있습니까? 혹시 누구 있습니까? 혹시 누구 있습니까? 잠깐만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잠깐만 저거 뭉글뭉글한거 뭐야 저거? 저거 뭉글뭉글한거 뭐야? 죄송합니다 이거 미쳐버린다 미쳐버린다 이거 미쳐버린다 미쳐버린다 진짜 미쳐버린다 미쳐버린다 진짜 미쳐버린다 미쳐버린다 아따 이거 뭐야? 잠깐만 지금 문앞에 누구있죠? 지금 문앞에 누구있죠? 지금 문앞에 누구있죠? 맞네 제가 갈테니까 뭐하디 왔어? 내가 갈테니깐 뭐하디 왔어? 잠깐만 내가 갈테니깐 오지마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이거 안돼 안돼요 여러분들 이거 안돼요 여러분 이거 안됩니다 이거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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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있지..아직 계시네 네..아직 계시네 혹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뭐라구요? 뭐라고 하셨어요? 자 이제 이거 하지 마시고 우리 얘기로 해요 이제 저거 기억하시죠? 자 장난 그만하시고 혹시 여기 누구 계신가요? 아 혼자 계시구나 아 저 여럿이 계신 줄 알았어요 네..저 여럿이 계신 줄 알았거든요 어..잠깐만요..잠깐만요..잠깐만요.. 가지 마시고.. 예.. 몇 마디만 더 해주고 가시더라도 몇 마디만 더 해주고 가세요 아 시끄럽게는 안 할게요 이제 예..예..예..예..예.. 혹시 실례가 안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시훈하나 51세 진짜 제가 다른 것만 여쭤보고 나갈게요 혹시..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혹시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와..잠깐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가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여쭤보지 않을게요 이거 일단 다 피십시오 그때까지 조용히 가다가 있을게요 예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조금.. 출입구 쪽까지만 가 있을게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지켜볼게요 담배까지 드렸으니까요 출입구 쪽까지만 내가 한번 가 있을게요 이정도로.. 아까 전에 비닷고는 상관없이.. 이정도로.. 출입구 쪽까지만 한번 가 있을게요 너무 멀리 가진 않고 딱 출입구 정도만.. 온다 온다 빨리 피해! 아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